안녕하세요 진공공입니다 저는 진공공입니다 오늘은 제가 카이스타 빌라 하나 새집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 이게 토지지분이 무려 13.8평 그 14평을 갖고 있는 그런 엄청나게 좋은 토지지분 하나 완전 짱인 청정지역 빌라 입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 봅시다 이 집의 바로 키포인트는 바로 이 거실 앞에 와 가을이 조금 숨어있습니다 가을에 쭉 가을로 해서 만나는 좀 좀 홍릉숲입니다 카이스트입니다 홍릉숲에서 만난 아름다운 가을을 통해 청량이 우리 회계에 있는 청정적인 청량이에요 자 주차장이 빵빵 1층 지하주차장이 아닙니다 1층 앞에 주차장입니다 한집에 하나씩 무조건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엄청 크죠 자 이거 베란다입니다 베란다에서 이렇게 보시면 자 방 하나 보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있습니다 덩입니다 자 지금 부엌입니다 주방 냉장고 자리에 있습니다 자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변기가 있고 와 화장실 이거 샤워다이가 엄청 크고 좋네요 자 이게 이제 곱박이장입니다 엘리베이터 물론 있습니다 아 신발장입니다 신발장이고 엘리베이터에 있어요 엘리베이터에 있고 문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엘리베이터 신발장은 이렇게 큰 신발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릉숲을 바라보는 작은 방입니다 여기 카이스트를 바라보는 작은 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 그 다음 금방으로 한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쿡탑 하나 둘 셋 삼구 쿡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실크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지금 이제 밥통을 놓는 자리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놓는 자리가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멋지게 되어 있네요 이게 요게 이제 그 한국 환기통입니다 자 작은 방입니다 장난담은 서양입니다 이 방도 되게 커요 작은 방도 서양이 있습니다 에어컨이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하나 에어컨 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기 이 방에 보면은 요 앞에 주차당 며칠이 정원입니다 이게 카이스트 기술형 경제 과학기술정보연구원입니다 과학기술정보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콘텐츠 문화체험원은 정말 환경하나 공개하나 정말 좋습니다 뒤에 바로 동대문 도서관이 있고요 그리고 작은 방에 베란다가 있는 자 마찬가지로 이 방에서도 이렇게 바깥에 홍릉숲이 쫙 보고 쭉 가시 들어 보입니다 자 이게 베란다입니다 베란다 베란다에서 여기 세탁기를 놓고 여기 이제 나비 경동나비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렇게 보입니다 쭉 저 멀리 고려되도 보이네요 자방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스템은 2개 큰 방에서 바깥을 쭉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찍었을 때 보고 위에 있어도 보고 어서 이집을 보러오세요 어서 이집을 보러오세요 어서 이집을 보러오세요